고향이 좋아라는 주제로 우리가 1부를 마쳤고요 따끈따끈한 고향 노래를 들려주신 우리 출연자분들께서 본인 곡은 어떤 곡인지 2부 내 노래가 좋아라는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MC 저는 어강돌이 민희씨여 민희씨여 어둠에 계십니까 민희씨여 민희씨여 어둠에 계십니까 민희씨인 곳 날 저물까 걱정됩니다 달리만 높이 떠서 멀리 비춰주세요 우리 민희씨인 곳을 밟을까 해가 타네요 어이여 어강돌이 한 달 온 길이 어이여 어강돌이 한 달 온 길이 동력으로 울려나 순적으로 울려나 햇붙은 정화수에 달빛 저문네 민희씨여 민희씨여 어둠에 계십니까 님 계신 곳 날 저물까 걱정됩니다 달리만 높이 떠서 멀리 비춰주세요 우리 민희씨여 어둠에 계신 곳을 밟을까 해가 타네요 어이여 어강돌이 한 달 온 길이 어이여 어강돌이 한 달 온 길이 동력으로 울려나 순적으로 울려나 두 손 모아 정화수에 님을 그리네 두 손 모아 정화수에 님을 그리네 악불이 된다고 대빙집 라이브 큰잔치 1부 고향이 좋아 2부 내 노래가 좋아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따뜻한 설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네 요즘 매일매일 돈이 들어온다는 이 팜나무 플랫폼에 대하여 들어는 보았는가? 아 그럼. 당연히 알고 말고지. 난 벌써 가입했다네. 어머 그렇구만요. 그것이 어떤 건가요?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마트여요. 마트. 슈퍼마켓 말여? 옳다구나. 바로 그거요. 슈퍼마켓.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같은 대형 마트 물건을 매장에서도 팔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파는 곳이 이 팜나무 플랫폼이라고 한다네요. 그러니까 시중에 없는 물건이나 건강식품 등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동네 마트나 편의점, 다이소 같은 곳에 흔히 있는 생활용품을 대형 마트처럼 저렴하게 판다는 겁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매일매일 돈을 준다는 거죠? 그것은 이 팜나무 플랫폼 쇼핑몰은 소비자가 곧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출의 이익을 소비자인 회원들에게 돌려주는데 하루 한번 매일 정산해서 드림으로 매일 드리고 있다네요. 물건을 사야 돈도 주는 거구만요? 아닙니다. 회원 가입만 해놓아도 매일 정산할 때마다 전 회원에게 드리니까 물건을 사지 않아도 전부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가입할 때도 돈 한 푼 안 내고 물건을 하나도 안 사더라도 매일 돈을 준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이구만요. 맞아요. 물건을 안 사도 드리고 물건을 사면 더 드리고 내가 소개한 사람이 사면 더 주니까 이 팜나무 플랫폼은 정말 놀라워요. 내 친구도 돈 투자 하나 없이 가입해서 너무 좋은 아버지 여기저기 소문해서 아는 사람들 가입시켰더니 그 사람들이 어차피 필요한 생활용품인데 싸고 편리하다고 사다 보니까 그 이익이 나한테 돌아와서 벌써 몇백만 원 벌었다고 자랑하더라니까요. 정말 놀라운 걸요. 무료급식 봉사단체인 사랑의 이 팜나무가 이젠 이런 놀라운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하는군요. 나도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그러게 이건 안 하면 바보지 무료 가입에 돈까지 매일 나오는데 나도 알려줘요. 내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벌써 3만 6천명이나 회원 가입했다네요. 우리들은 노후와 전쟁 중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안전한가요? 어떻게 해야 돈 걱정 없이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혼자 사는 사람들 중 절반은 빈곤하게 살아가고 독거노인 중 72%가 빈곤층입니다. 하루를 우유로 버티는 이들의 고통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건강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렇기에 사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나 하고 싶은 일을 참고 살아온 결과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화려한 삶을 상상했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그들은 빛만 짊어지고 중년으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루 12시간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고시촌과 쪽방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고시촌과 쪽방촌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기적같은 구원의 손길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기적같은 희망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독보 노인들을 위해 무료 급식을 제공해온 자선 단체인 사랑의 입합나무는 10년 넘게 준비한 끝에 입합나무 플랫폼 타운이라는 콘도형 아파트를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기도 4곳, 강원도 2곳, 충청도 4곳, 전라도 4곳, 경상도 4곳, 제주도 2곳 등 전국 20곳의 타운을 건설할 예정이며 전국 어느 곳이라도 여행하듯 이 지역, 저 지역 골고루 돌아다니며 살아볼 수 있는 콘도형 회원제 아파트입니다. 사랑의 입합나무 생활 타운은 인간 생활의 3대 요소인 의식주에 대한 모든 것을 타운 자체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전혀 다른 주거 형태로서 일자리가 부족한 청장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주부들이 지긋지긋한 가사노동에서 해방되도록 타운 내 한식, 분식, 중식, 양식, 채식당을 갖추고 삶의 여유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스크린골프, 파크골프, 수영, 테니스, 요가 배드민턴, 당구, 탁구, 스포츠댄스, 사교댄스, 노래교실, 서예교실, 그림교실, 도서관 등 고급 스포츠와 문화공간까지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아파트를 플랫폼화시켜 정말 누구나 원하는 생활공동체 정말 누구나 꿈꿨던 생활공동체가 입합나무 플랫폼타운인 것입니다. 이토록 멋진 입합나무 플랫폼타운은 반드시 사랑의 입합나무 회원만 입주 가능한데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비 없이 무료 회원 가입 가능하며 입합나무 회원이 되면 콘도형 생활공동체 타운에 입주할 권한이 주어지고 입주 후에는 타운 내에 있는 각종 스포츠 시설과 다양한 취미교실, 여가 문화생활공간까지 무료 이용 가능하며 상위 1%만 즐길 수 있는 최고급 휴양시스템까지 모두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가입만 해도 좋고 부업으로도 좋고 전업을 하면 더욱 좋은 사랑의 입합나무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입합나무 이보용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입합나무 평생연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입합나무 연금은 단돈 2400원으로 내 집 마련과 폼도 이용권을 장만할 수 있고요. 입주 전까지는 은행이자보다 높은 금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타운 내에 입주하게 되면 평생연금을 100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후 유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간병비까지 지원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랍지 않은가요? 정말로 입합나무 연금은 노후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최상의 노후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합나무 연금은 50대와 60대들의 노후 준비에 특허된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방문 예약 후 사무실로 내방하셔서 계약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